일본 연구진은 거대한 중력의 블랙홀이 주위에 있는 가스를 빨아들일 때 마치 블랙홀이 빛을 내는 것처럼 보이는 폭발 현상을 가시광선으로 관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교토대학 이화학연구소 석사과정 1년쟁인 김우라 마리코 씨가 이끄는 연구진은 블랙홀 주변에서 나오는 규칙적인 빛의 연동인 반짝임 현상을 망원경으로 관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빛의 변동은 지금까지는 X선만으로만 관측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우라 연구팀의 연구 성과는 영국 과학 전문지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연구진은 지난해 6월 중순부터 7월 초순에 걸쳐 지구에서 7,800광년 떨어진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블랙홀인 백조조와 V404에서 26년 만에 발생한 폭발을 관측했습니다. 우주물리학자인 교토대학 대학원의 우에다 요시이로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가 블랙홀을 비롯한 우주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